개인이 소유한 지하수 관정 일부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습니다.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4,415개를 조사한 결과 13.9%인 614개에서 라돈이 먹는 물 기준치 리터당 148백크렐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1.4%인 64개 지하수 관정에선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치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.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관정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장기간 마시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마신다면 정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. 또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